요즘 젊은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이런 하소연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카페 업주 A씨의 매장에는 일한 지 두 달 된 20살 알바생이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는 평소 손님이 잘 없어 할 일을 다 하면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데요. 이에 알바생은 A씨 매장일이 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이 이 일을 부러워한다며 A씨에게 다른 알바생은 안 구하냐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손님이 유난히 없었고 또다시 쉬고만 있는 알바생에게 A씨는 물티슈로 여기 닦고 찌든 때를 설거지하라고 시켰다는데요. 그러나 알바생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청소를 1시간 만에 대충 끝내버리고 평소 밝고 말만 턴 아이가 말도 없어지며 손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일 퇴근 후 알바생은 A씨에게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는데요. A씨는 이때까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청소시킨 게 문제였냐며 손님이 없어도 12시간 내도록 휴대폰만 만지게 내버려 두었어야 하냐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다고 속상함을 내비쳤는데요.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청소를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켜야 한다. 즉흥적으로 막 시키지 마라 하며 갑자기 시키면 내가 왜 청소까지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